사진 속 인물을 찾아오세요? 와 진짜 어릴까요?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서 3만 7천여 명 정도가 낮에 상주하고 있는 작은 도시인 거죠? 우와! 아 이거 너무... 사진 주세요! 그냥 학생 얼굴 아니에요? 야 이거 사람 찾기 시켰다! 야 이거 너무했다! 사진 속 인물... 뭐야? 해보는 화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훈남훈녀라는... 거기서 저희가 랜덤하게 한 곳... 형 바꿔줘나? 어? 아니 나 막상 만나면 부끄러울 것 같아 하하하하 형 진짜! 아 그리다까지... 이 형 옆에서 지금 바람 잡아줘야지 혼자 생처럼... 아니 서울대생? 네! 서울대생 아니에요? 맞아요! 우리 형님! 이... 이 여자 찾으러 네? 누구예요 도대체? 알아요? 누구?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? 와... 아니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뭘 어떻게 가 아이 이 사람 어떻게 찾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? 무슨 과가 이거 같아 이 사람? 어? 알아요? 모르겠어요 이거? 모르겠어요 아이 이 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 안녕? 이 친구 알아요? 어디서 본 것 같지도 않고? 이 사람을 찾아야 돼 지금 네 너 수능 만점 받았니? 네 너 어디 갈 데 없지? 네 그래 학생이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레준아 네가 딱 이 사진을 보고 찾으라고 그래서 봐 어떻게 어디부터 가겠어? 한 시간 내에 찾아야 된다니까? 그냥 밥을 준다니까 레준아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일이라고 생각해 어? 밥을 좀 먹을 것 같은데 아이! 레준아 너 만점 받았잖아 아수는 잘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디 도서관이 어디야? 관정도서관 여기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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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? 어? 하아 여기 사람들이 좀 있네 여기 사람들이 좀 있네 여기 잘 됐어? 몰라? 네 처음 본 사람이야 혹시 죄송한데 이 친구 알아요? 네 몰라 누구야? 도서관이야 조용히 해봐 이 친구 알아요? 이 친구 몰라? 이 친구 몰라? 빨리 사진 찍으라고 이 친구 찍으라고 이 친구 찍으라고 이 친구 찍으면서 빨리 올려봐 아니 이 친구 빨리 빨리 올려봐 아니 진짜 빨리 찍어서 이 사람 모르냐고 어? 몰라요? 아니 아니 날 찍지 말고 이 사람을 찍으라고 어? 몰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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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? 사교과 이혜린 어? 사교과 이혜린 어? 사교과 이혜린 어? 가자 빨리 와 어딨어? 사교과가 뭐야? 사교과 여기 아 어? 어? 너 뭐야? 너도 이리 오고 너도 이리 오고 여기에도 이리 오고 다 어디있어? 사교과 어디있어? 전화해봐 네? 전화해봐 잠시만요 사교과 찾았다 근데 저 확실한지 볼게요 아니요 빨리 와 아 누나 저 세대 멘티 정우혁이라고 하는데요 우혁이야 우혁이야 아니요? 잠시만요 예린 선배 예린 선배 저 저 1호 학번 차태현이에요 예린 선배 어디예요? 어디서 내리실 거예요? 셔틀 타고 어? 어? 시간이 왜 걸려? 예린 선배 어딘데 걸려? 학교 가고 있는 중이라고? 네 네 아닌가 그러면? 아닌가봐 이거요? 일단 알았어요? 일단 알았어 야 너 지금 아니면 너 진짜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? 다시 봐봐 다시 어 씨 아닌 거 같은데 어 이 사람 아니에요? 아닌가? 비싼 거 같지 않아요? 아니요 아니요 눈이 닮은 거 같은데? 시각 디자인과 1, 2학번 송기선 시디 송.. 송.. 아는 사람 빨리 우혁아 빨리 빨리 너도 아니 다른 거 없는데 빨리 올려봐 아 이거 뭐 찾아도 시간 안에 못 가겠네 아니 아 이거 뭐 찾아도 시간 안에 못 가겠네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너희 학교 너무 크다 이런 거 아니야? 야 너무 크다 진짜 아 송정신 조문행정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각 디자인과에 송기서 학생이라고 네 맞아요? 맞는 거 같아요? 우리는 검색을 못하니까 맞는 거 같지? 네 느티나무에 있다고? 시각에 안 갔어요? 거 봐 거 봐 느티나무 어디예요? 여기 바로 위에 아니 안 갔어요 선생님 오케이 알았어 제가 죄송한데 11시 10분까지 가야 돼가지고요 느티나무 알았어 알았어 느티나무 야 내준아 느티나무 아니 느티나무 느티나무 어디예요? 어디 어디 내가 아까 봤어 느티나무 저기 있네 빨리 끊어 형 나도 지금 여기 찾아야 돼 끊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서? 홍기서? 가자 기가 막힐 거 기가 막힌 타이밍의 찬사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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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방송 KBS KBS 한국방송 KBS